P.P.A.P. 죽어뿌린 MC 오우연 딱! 죽어뿌린 MC 오우연 딱! 죽어뿌린 MC 오우연 딱!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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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 다 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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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드는 짱 드는 짱 드는 fe 하 항상 박수를 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두 배로 제가 돌려드려야 할 차례 차례인 같습니다 갑니다 나는 노무현 자 미국 자파 친북 대통령 공산주의 좋아하는 다이너마이트 전투병 김정일 위원장 위해서 미국한테 미사일을 딴딴 북방 쐈어요 쐈는데 부시 대통령 먹질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부엉이 바위 옹지 에스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한 손상을 받아서 부시 대통령 막 받아버리겠다고 사고칠 뻔했는데 김정일 위원장 겁이 나서 미국 무력 공격 그만하고 이제 대북 송금 많이 하게 해라 남북 간에도 그러니까 핵심은 역시 원입니다 돈 많이 숭잡이하게 무력 공격 됩니다 그러나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대북 송금 했으면 됐지 그지요 국민이 열심히 해서 돈 많은 사람 해야지요 뭐 했는가 그들을 끓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지요 나 국방장관이요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나 대통령이요 나 노무현이요 나 요시비이요 나 김정일이요 나 국시 대통령이요 나 국민이요 이제는 대통령 아니고 가수 노무현 국정원 플러스 마이너스 노무현 해도 노무현 성능 좋다 인기가 있다는 실력 노무현 우리 젊은이들이 다 좋아하는 스타 바로 노무현 니 편 내 편 할 거 없이 능숙하게 흔들어 노무현식 서재 궁지에 몰리면 니 편 내 편 할 거 없이 몽뚱이 들고 죽이는 노무현식 서재 까딱하면 까부러치는 진짜 죽이는 서재 그러나 진짜 중력이 죽이는 부자비야 서재 F15이 하고 들어가서 미사일을 쏴버리면 야아 기분 좋다 노무현식 서재 야아 기분 좋다 하아 하아 또 신우 위스카이 야아 기분 좋다 하아 또 신우 위스카이 노무현 예아 부엉이 바이 에 서 온 지 했을 때 다시 누가 묻는다면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자파 친부 정치인 다 함께 모셔놓고 다이나마이트로 죽이는 게 패스 인데 나 노무현 결국 에 차마 못해서 대신에 내가 부엉이 바이 에 스 온 씨 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까무르시는 판인데 그냥 오라박습니다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고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나 단체 사람 난 기분 좋다 노무현식 정치 나도 한테 때리고 노무현식 단체 확 뒤집어버리고 죽은 놈이라야 살리는 거지 살은 놈을 왜 살린다고 하는지 나는 온 씨 슬 뿐 죽은 놈이 아니고 진짜 알갱이는 이제 터보고 대통령이 아닌 가수 노무현 으로 인셋 이브 즐긴다고 스스로 한번 다시 살아나올 때 자파 친북 사람들이 일별 내 친구들의 주먹질 하고 훨씬 더 얼마를 난리를 쳐놓고 노무현 팔 아 민주주의 헛소리 하는데 공산주의 팔 아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가져 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성명내고 북한한테 바깃가름이 매달려가지고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떨떠름하게 반대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조차도 모르지만 그냥 반대하고 거짓으로 성공하는 빨갱이는 다음이고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김치 잡화 예아 그냥 해라 자살 예아 노무현 자리가 정전하고 안하고 다 떠나서 이제 시작할까요 하 예아 노무현씨 볼뜨로 음악본지 해풀이싱블 이거 정말 빵 바람 뼈 사치 달고 보치 달고 대구리 색소 해풀이싱블 이거 정말 빵 그러니까 자파 침북 공산주의 대북 송금 용산기지 그렇게 8000명을 빵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어요 쐈는데 조사해가지고 급 좀 주라고 했는데 그 질개인들 때문에 안해풀이싱을 동의하시 완전하게 온지 많은 수준 그리고 응비 흔들라이 다 함께 보셔 놓고 응비 흔들라이 노무현식 볼뜨로 음악본지 해풀이싱블 이거 정말 빵 다 함께 사치 달고 보치 달고 대구리 색소 해풀이싱블 이거 정말 빵 응사오팅 무진다오 국방장관 참모총장 눈꼬만큼 그렇게 능숙하게 빵 잘하게 하는 방법은 뺏기나라 다 함께 뺏기나라 안 될 것 같아서 맺혀줘라 응비도 맺혀줘라 집과 진복 죽이는 해이도 안 된다 일백 로드 에풀이싱 이거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다시 누가 묻는다면 당당하게 일개의 성능 좋다고 그렇게 답할랍니다 김치가 똑같아서 대구리 색소 했는데 병신 만족 안 됩니다 그래도 차마 제 얘기만 하고 그냥 못 가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기분 좋다 괜찮겠습니까 하 노무현씨 볼뜨로 음악의 원티 에풀이싱 뭘 이거 정말 빵 다 함께 사치 달고 호치 달고 대구리 색소 에풀이싱 뭘 이거 정말 빵 그러니까 자빠 침북 봉산주의 대북송금 봉산기지 그렇게 8천명을 빵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승곡선을 거리게 내가 상승곡선을 거리게 상승곡선을 거리게 대학 상승곡선을 거리게 대학 악 항승곡선을 거리게 상승곡선을 거리게 내가 상승복수들 거리게 비행기가 푸고싱 상승복수들 거리게 상승복수들 거리게 비행기가 푸고싱 제크파 폭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채놓고 항상 손상을 주고 있는 자파 침부 정치인 몽둥이 들고 바로 갑니다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바로 갑니다 수도 한복판에 그냥 빵빵 마치 양수계 엉디 빵빵 궁전 총 하나 폭발력 빵빵 최소 불행 노무현식 빵빵 나는 진짜 양채 미국 빵빵 F15 반대 내가 보기에 참채 그냥 딱 한대 때리면 이길 수 없고 도역할 수 없어 바로 노무현식 관객 밤낮없이 무력 공격 마치 성관객 양수계 같이 빵빵 대왕댑 군마 같이 살면서 시계는 안 된다 아내가 받았으니까 하사 상승 coinc별 거리게 내다 상승 Arco 복 열수 그리게 내다 예니 앞 그것 내다 상승 몫 들 그리게 내다 상승 목rol 그리게 내다 상승 목rol 그리게 내다 예니 그냥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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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제가 꼭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참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100분이고 얼마를 나를 자파 침부 돈 많은 사람이 떨떠름하게 성명 내고 꼭 지고 장부 지고 수백 명씩 잡아 죽이고 다 그렇게 해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게 하자. 대통령 그만하고 이제 고향 내려가서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 중력이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그구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여러분이 저하고 진짜 친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항상 딱만 했는데 그래도 박수를 쳐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다 발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후배로 제가 돌려드려야 할 차례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발랍니다. 오늘 부터 박수야. 아니 아니고 한국 대통령은 너무 큰 애. 낭은 정치 가지고. 너무 너무. 그리고 너무. 애. 내 전에 만내봤는데 얼마를 나를 구박을 주는지요. 이제는 그냥 못 가겠어. 정말 맛있게. 시발 시발 비가 계속 오더니 너무해니까 너무해니까 응비 흔들었어요 그러나 그 애가 얘기하니까 조용히 합시다 그 애가 이상한 사람이냐 노무현이가 성능 좋은 사람이냐 우리 젊은이들이 다 좋아하는 스타 누구 그 애가 누구야 빵빵빵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오해입니다 국정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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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위원장이 조종한 것이고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막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사람들이 네비가 누구야 든다면 오늘 그렇게 다 발라줍니다 네비 귀국이란 나라에서 사고를 택배해가지고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귀국이란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강조는 강조는 3일 crimes homeless 흔들어 박흔박 박etheless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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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 박박 박두 박두 빙 동무현 뜨니깐 고개를 거덕거덕 이러라 shake 1-2 준비하고 흔들어 땅 형님 빵빵 노무현은 딱딱 양숨디 빵빵 동일지 딱딱 세워서 넣고 잘 하게 하는 방법은 구박하고 데리고 구멍만 보면요 터져 나온다 모이 못하는게 없는 노무현 정책 최코 자파 침북 혁신 대북 송금 개방 남북 간의 운영 대한민국 독재 권력 와들와들 국민 주먹을 꺼내서 데리고 노무현 언제든지 백졸에 매달려 김대중 김정일 위원장 마지까람이 매달려가지고 엉덩이 북한 엉덩이 뒤에서 죽어가지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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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이야 당뇨는 호동이야 당뇨는 호동이야 당뇨는 호동이야 당뇨는 당뇨는 호동이야 노무현씨 공격 힘센 사람 까부르시는 미사인 호동 난 다이나마이트 쓰레 전투병 전 라도 호동 잡바침격 명냥 숙겨먹고 임신 공격 안에다가 빵빵 존골 폭격 난 색소 잘하는 전투병 자쿵 폭통 7,400명 노무현 자신들이 쉽지 않 양수계 응비방 기분 좋은 심질 이 순간 오후이 가장 행복해 나올 때 기분 너무 좋네 경제도 잘하고 자살행위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심질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대북송도 잘하고 못하는게 없는데 이거 다 거짓말한거라 호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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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 호동 호동이야 호동 호동 호동이야 호동 mi 등 폭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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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는 폭뚱이야.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폭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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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 너무 위험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명소. 가위 쪽으로 가자.